동생이 개업했지 마. 그렇지? 그래, 몸은 달라질 수 있겠다. 매니저로 주문살도 좀 칙갖고. 애가... 저기 주곤뼈도 없애고. 한 번 더 사는 게 있고. 아니야, 근데... 한 번 더 사는 게 있고. 안 몰라. 한 번 더 사는 게 있고. 나부에는 안 깨끗했잖아, 이거는? 지란번 보다. 가득을 안 했다니까. 동생이 개업했어. 살이 다 막다 있어. 살이 쪘네. 그럼 안 뺐어? 살 쪘, 살 쪘. 살 쪘서 그런가? 20파운드한테 탱탱해지지. 또... 조종을 하나 말하고 있잖아, 그냥... 뭘 먹는 날 이렇게 찍어놔야 돼. 누구한테 찍어놔야 돼? 하하하하 쒸쒸쒸쒸쒸. 아, 그냥 못 써도 거야. 여기. 머리도 편안해. 제일 편안해. 여기 이빨.